저희 팀 소개 좀 성의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지셨죠? 저 성의있어요. 저 성의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... 아! 저희 팀 소개 먼저 할게요.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리미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리미트에서 유일하게 여자 멤버이고요. 이름은 김효진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곽성재란입니다. 네! 22살이고요. 동교동에 살고 있고요. 이석준입니다. 아 이거 가지 말아야 돼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네 소교동에 살고 있고 네 저기 홍대 홍익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는 최혜승이랍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팀에서 메인 비주얼을 맡고 있는 정남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... 양심 없다 정말. 아... 네 저는 23살이고요. 네 이 팀의 리더와 래퍼를 맡고 있는 한인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저희는 네 6명 멤버 외에도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잠시 쉬고 네 치료를 받는 동안 네 8월 말까지는 6명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많이 버스킹을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인스타그램 배너 이제 설치하면 배너보고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랑 즐길 수 있는 곡이고 오람이가 한번 호흡 해보도록 할게요.